생각해본다면 먼저 우리말을 잘 살려 쓰고 있는 작품이에요. 자연친화적인 양반들의 작품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상추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 썼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의 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좋은 꼴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편의사항 없앴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조하면 초장, 종장 해서 이렇게 3개의 행으로 되어 있는 형식이 정해진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런 장르입니다. 근데 이 사이사이에다가 조흥구, 흥을 돋궈주는 그런 부분을 집어넣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동풍이 건드뿐이 이 봄날 춘사 세 번째 수에는 돛달아라, 돛달아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돛을 달아라 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돛을 달아라, 그렇죠? 배 위에 배가 이래, 있으면 거기다가 이래 된 거 다르라는 얘기죠. 이거 바람을 맞아서 배가 이동할 수 있도록 배를 준비하는, 배의 이동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지국총, 지국총, 어사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국총, 지국총, 어사화 이 한자의 뜻이 한자로 되어 있는데요. 지국총이라는 것이 한자의 뜻은 여러분들이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자로 만들어진 의성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성은 뭔지 알죠? 소리를 흉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국총, 지국총은 그냥 찌그덩찌그덩 노를 저을 때, 노를 저을 때 나무와 나무가 부딪히면서 찌그덩찌그덩하는 그 소리를 참 독특하게도 한자를 가지고 음성상징어, 의성어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상징어 하면 보통 어떤 특징을 갖는 거라고 했어요? 고유어로 만들어지고 더 생동감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한자로 의성어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한자로 만든 것은 생동감을 줄 수 없습니까? 이런 똑똑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의성어라는 것은 그 소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생동감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자, 좋은 꾸가 들어가 있다. 매수마다 초장과 중장, 중장과 종장 사이사이에 이렇게 돛을 달아라, 닷을 들어라, 등등등 여러가지 배를 띄워라, 이런 배의 이동 과정을, 배의 이동 과정, 그러니까 출발부터, 그 다음에 이동, 그 다음 다시 정착하는 것까지, 그런 이동 과정을 그대로 담은 그런 좋은 꾸와, 그 다음에 의성어, 한문을 가지고 만든 의성어의 좋은 꾸,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꾸의 표현이 들어있는 것은 대부분의 한시라든가 시조의 공통된 특징이 되겠고요. 물론 대꾸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많은 작품들이 대꾸를 취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감각적인 시어들, 감각적인 시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주로 시각적인 시어가 많이 등장을 하겠죠. 물론 청각적인 시어들도 등장을 하고요. 감각적인 시어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고, 시상의 전개 방식은 당연히 뭐예요? 시간의 변화, 혹은 시선의 이동 등으로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생각해 보더라도 계절의 변화니까 시간의 변화에 따른, 시간의 변화에 따른 시상의 전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드러진 특징, 우리말을 주로 사용해서 상투적인 어떤 한자 표현보다는 좀 더 와닿는 그런 작품이 되었다. 자, 독특하게도 한 시에다가 좋은 끌을 집어넣으면서 변화를 주고 좀 더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꾹, 언제나 나오는 거고요. 감각적인 시어와 시간의 변화, 시선의 이동 등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봄 부분에서도 세 번째 수가 되겠습니다. 봄의 세 번째 수,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동풍이 건듯뿐이 물결이 고이 인덕, 쉽습니다. 동풍, 맨날 나오는 거죠. 뭡니까? 봄바람이 되겠죠. 그냥 바람 아니라 반드시 봄바람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버릇처럼 동쪽에서 부는 바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봄바람. 그래서 당연히 계절감이 느껴지는 시어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건듯, 건듯이라는 것은 문득, 이런 뜻이죠. 문득, 문득, 문득뿐이. 갑자기 잠깐 사이 불어오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결이 고인다. 물결이 곱게, 곱게 일어난다. 물결이 곱게 일어난다. 자, 그러니까 세찬 바람이 아니라 범바람 살랑살랑 불어오니까 물결이 곱게, 예쁘게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동호를 바라보며, 동쪽 호수를 바라보면서 서호로 가자, 서쪽 호수로 가자. 이동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군요. 물에서, 시저가지의 공간은 물 위, 배 위, 여기, 이 사이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돛따라라, 돛따라라,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이에는 당연히 지국총, 지국총, 어이여, 어사와. 찌그랑찌그랑, 아, 이런 얘기가 들어있고요. 앞매이 지나가고 뒷매이 나온다. 앞산이 지나가고 뒷산이 나온다. 자, 이거 무슨 일일까요? 산이 이래 있으면, 배가 이동하면 앞산이 지나가고, 이 바로 산이 지나가버리죠. 왜? 배가 이렇게 갔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뒤에 있는 산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뭐, 가로수가 있는 길을 달린다든가, 아니면 뭐, 빌딩 숲을 달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있는 건물이 지나가고, 뒷건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은 이동에 의해서 당연히 시각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봄바람이 불어오니, 문득 불어오니, 물결이 곱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배놀이를 합니다. 동쪽 호수를 돌아보면서 서쪽 호수로 이동을 합니다. 앞산이 지나가고, 뒷산이 계속해서 나아 놓은군요. 자, 배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배의 이동을 그려볼 수가 있고, 봄날에, 뭐예요? 물놀이하는 모습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봄바람을 맞으면서 자연 속에서 물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배놀이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물놀이 그러면 꼭 뭐, 튜브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몇 감는, 수영하는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배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운한 것이 벚궁이가 푸른 것이 버들숲과, 벚궁이, 그 다음에 버들숲. 이 두 가지 시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벚궁이는 청각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요. 버들숲은 시각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 당연히 푸르다라는 수식과, 그 다음에 우는 것이라는 수식을 통해서 더욱더 청각적인, 그 다음에 시각적인 이미지가 잘 느껴집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복합감각적 이미지라고 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감각의 전의가 없습니다. 그냥 두 개의 감각, 청각과 시각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어촌 두어 집이 내 속에 날락뜰락. 자, 어촌에 두어 개의 집이 있는데, 내 속, 자주 나오는 시어죠? 안개 속에서 날락뜰락, 들락날락거린다 이런 얘기죠? 뒤집으세요. 이렇게 뒤집으면, 들락날락거려요. 왜? 그렇죠? 마을이 이렇게 있고, 집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안개가 이렇게 꼈을 때는, 이 집이 안 보이다가, 또 이게 스윽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끼면 또 이 집이 안 보이다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두어 집이, 집이 주체가 되어서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안개가 집을 가렸다가, 드러냈다가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맑은 깊은 소에, 맑은 깊은 물이죠? 이건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맑은 물에 온갖 고기 뛰놀하다, 물고기가 뛰놀고 있다. 어떻습니까? 동적인 이미지 느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봄날의 생동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겨울에 강물에 가면, 물고기가 깊이 들어가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봄날이 되면, 이 녀석들이 휙 나가지고, 푹당푹당 뛰어다니고, 위쪽에 있다. 그래서 생동감이 더욱더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뻐꾸기가 울고, 푸르른 버들숲, 어촌에 두어 집이, 안개가 꼈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는군요. 맑은 깊은 물에 온갖 물고기가 뛰놀아서, 저는 너무나 즐거워요. 물놀이가 즐겁습니다. 그렇죠? 물놀이를 하면서, 이번에는 봄날의 생기, 두드러진 부분은 어디라고요? 여기죠. 물고기가 뛰는 부분에서, 봄날의 생기. 종장부는 시상이 일반적으로 집약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주변의 경관에 대한 얘기만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시적화자의 정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주변의 경관들만 얘기함으로써도, 우리에게, 어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걸, 나도 이런 데서 즐기고 싶은걸, 이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우리가, 시적화자가 그런 마음이겠거니, 라고 추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이죠. 자, 그 다음에, 구준비, 구준비, 뭔지 알죠? 구준비가 멀져가고, 구준비가 멀져가고, 아, 여름입니다. 이제 드디어 여름이 됐죠? 여름이다 보니까 어때요? 비가 막 내려도, 보슬비 같은 것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추적추적하게 많이 내립니다. 그런 구준비는 멀져가고, 시냇물이 맑아온다. 아, 맑게 개였군요. 비가 거치고, 시냇물이 맑게 개였어.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는요, 또 비가 아주 많이 내리고 난다면, 이 시냇물들이 굉장히 깨끗해지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맑아온다. 낯대를 둘러매고, 낚싯대를 둘러매고, 깊은 흥 금 못할다. 깊은 흥을 금하지 못한다. 흥이 넘쳐나요. 굉장해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낚싯대를 둘러매고. 비가 멀져가니까, 비가 멀고서, 시냇물이 맑게 되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군요. 연강첩장은 니라셔기라는 거고, 연강, 연이라는 건 연기를 얘기하죠. 안개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한자가 되겠고요. 강은 강이고요. 첩, 첩첩이 쌓여있다 할 때 첩이죠. 그렇죠? 무엇이 겹쳐져 있는 모습. 장은 이거는 높은 산장입니다. 높은 산. 그렇죠? 높은 산을 의미하는 한자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안개 낀 강과 첩첩이 쌓인 산. 그렇죠? 니라셔 그려는 거고, 누가 그려? 그림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뭐죠?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되겠군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구준비는 멀져가고, 시냇물이 맑아오니, 낚싯대를 둘러매고, 고기잡이를 하면서 깊은 흥, 그 넘쳐난 흥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즐거워요. 자, 안개가 낀 강과 그리고 첩첩이 쌓여있는 높은 산들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도대체 누가 그린 그림일까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됐죠? 자, 그 다음 정리해봅시다. 비가 개인 맑은 물에 낚시질하고 있으니까요. 흥이 나고 주변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게는 비춰집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름이다 보니까 굳은 비, 계절감 느껴지는 시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연잎이 밥 싸두고, 연잎으로 밥을 싸두고, 반찬을 한 장만 봐라. 자, 어떻습니까? 밥은 준비했어요. 그것도 멋진 도시락이 아니라. 자, 옛날에 그 양반들은 굉장히, 전에 어떤 영화에서 봤었는데요. 그 도시락, 도시락을 이렇게 꺼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완전 작은 무슨 서랍장 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요즘 뭐 차나비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생겨가지고, 싹싹 서랍을 열면, 여러 음식들이 예쁘게 담겨있는, 그런 양반들의 어떤 도시락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연잎에다 밥을 싼다라고 한다면, 정말 별 볼일 없는 어떤 도시락 준비가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연과 친화된 도시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반찬은 장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청빈한 모습이 그대로 와 닿습니다. 그렇죠? 청빈한 모습으로, 그렇죠? 청양잎은 써있너라, 녹사인 가져오냐, 청양잎. 이건 뭡니까? 삿갓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삿갓. 그렇죠? 그 다음에 녹사인은 뭐예요? 그렇죠? 도롱입니다. 도롱이. 도롱이 뭔지 알죠? 지프로 만든 비옷. 요래요래, 요래요래 엮어가지고, 머리통 띵 집어넣어가지고, 요래 쓰고 다니는 거. 그림이 굉장히 이상합니다만. 자, 무심한 백구는 내 존난가, 제 존난가. 자, 여기 보세요. 무심한 백구인 갈매기는 내가 그 녀석을 쫓는 것일까? 저 녀석, 제 녀석이 나를 쫓는 것일까? 이런 얘기입니다. 즉, 그 녀석이 나를 쫓는지, 내가 그 녀석을 쫓는지 모르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무라,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라 일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무심한 갈매기는 내가 쫓는지, 제가 쫓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로 어우러져 있어요. 한 동어리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내가 하나이다라는 경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무라 일체라고 하면 자연친화의 최고봉, 최고의 경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청빈한 도시락, 연잎에 밥 사두고 반찬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가난한 속에서도 만족하면서 삽니다. 안빈낙도 안분치조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청약잎과 녹사일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계절감. 아하, 여름이구나. 그러니까 비옷 준비하고 삿갓 햇볕도 가리고 비도 맞고 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무심한 백구, 이 녀석 아주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이 부분, 무라일체. 새와 내가 누가 누구를 쫓는지 모를 정도로 완전한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난하지만 만족하며 자연과 백구, 흰 갈매기와 하나가 돼서 어우러져서 놀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많이 나오죠. 물 외에 좋은 일이. 물. 자, 이 물이라는 것은 속세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외라고 했으니까 속세 바깥에 이런 뜻이 되겠죠. 좋은 일 하면 뭐예요? 깨끗한 일이, 깨끗한 것이 무엇이냐? 어부 생애가 아니더냐. 자, 어부하면 뭐예요? 물고기 자비하는 사람의 생애가 아니더냐. 그래서 이 어부라는 것은, 또 여기 어웅이라는 것은 그대로 뭐예요? 화자가 되겠죠. 화자의 삶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그러니까 물놀이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소일하는, 자연 속에 어우러진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어부의 생애가 아닐까요? 어웅을 웃지 마라. 자, 물고기 자비하는, 이건 뭐예요? 늙은이죠? 노인. 물고기 자비하는 노인들을 웃지 마라. 어떻게 웃지 마라. 비웃지 마라.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비웃지 마라. 아우, 저 아저씨 늙어가지고요. 물고기 자비 나고요. 기운 다 떨어져가지고 아우, 한심해요. 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림마다 그렸다. 자, 그림마다 그린 것이 웃지 말라고 하는 명령의 이유,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왜 그림마다 그렸기 때문에 비웃지 말라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옛날에 문인들, 그렇죠? 선비들, 옛, 뭐하여간 뛰어난 사람들일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림마다 그렸다는 얘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림의 화가들이, 이 물고기 자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화가가? 그렇죠? 이상적으로 생각했다. 이상적으로 생각했다. 흠모했다. 부러워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 바깥에서 가장 깨끗한 일은 어부의 삶이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들이 수없이 많은 그림에다가 그들을 부러워하여 물고기 자비하는 사람들의, 물고기 자비하는 노인들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비웃지 말아라. 삶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 자연친화적인 삶을 사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시쪽하자, 자신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시 가흥, 사계절의 즐거운 흥이 한 가지로 똑같겠지만, 그러나가 붙였죠. 추강의 뜸이라 가을강이 최고예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 번. 세상 바깥에 깨끗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부의 삶이 아닐까요? 물고기 자비하는 노인들 비웃지 마세요. 옛사람들이 그림마다 그들을 부러워하여 그림을 그렸잖아요. 얼마나 멋진 분들인데요. 저도 그렇고요. 자, 사계절의 그 아름다운 흥, 가흥. 강한 뭐 아름다운 흥이라고 선생님이 한자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만, 가흥을 다른 말로 가취라고도 하죠. 가취. 그렇죠? 가취. 그러니까 뭐 독특한 어떤 취미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취미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의 흥취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즐거움, 흥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사계절의 흥이 한 가지이지만 가을강의 흥이 최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물고기 자비하면서 가을강에서 즐기는 시저과자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국이 가을이 드니 물나라, 물나라. 이건 뭐예요? 그냥 자연, 자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저과자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 자연 속이고, 그 자연, 어떤 자연이었냐면 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수국이라고 표현했고요. 가을이 드니 가을이 찾아오니 지금 계속해서 두 개의 수 모두 가을입니다. 고기마다 살져 있다. 물고기마다 살져 있구나. 만경딩파의 슬카지 용여하자. 만경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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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경딩파 뭐야. 이거 밭의 어떤 단위죠. 밭을 세는 단위 정도. 밭의 넓이를 재는 단위. 그러니까 만경하면 굉장히 넓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징파하면 뭐예요? 맑은 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넓은 맑은 물. 넓고 맑은 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넓고 맑은 물에 슬카지 실컷 용여하자. 이건 그냥 즐기자 정도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전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용여라는 것은 그 용자는 얼굴 용자에 여자는 더블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태도나 마음이 태연한 그런 모습. 한가롭고 편안한 그런 모습. 그래서 흥을 나타내거든요. 한가롭게 편안하게 즐기는 모습이니까 그냥 즐기자 정도로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시고요. 인간을 돌아보니 뭐도록 좋았다. 인간 이건 뭐예요? 바로 속세가 되겠죠. 속세를 어떤 시와하고 똑같죠? 물 이 한자하고 딱 똑같네요. 그렇죠? 속세를 돌아보니 뭐도록 좋았다. 뭐도록 좋았다. 그럼 뭐예요? 속세에 대한 거부감이 그대로 드러난 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종장의 속세에 대한 거부감. 화자의 정서가 드러났군요. 그렇죠? 가을나라 이 자연 속에서 물나라 이 자연 속에서 가을이 찾아오니 물고기마다 살쪄 있어요. 천고마비의 계절이니까 물고기들이 퍼덩퍼덩 살이 올라 있습니다. 넓은 맑은 물에 실컷 즐기고 싶어요. 인간 세상은 멀수록 더 좋죠. 그래서 전에 자연 친화일 때 이렇게 속세에 대한 거부감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지 전혀 안 드러나고 있는지 혹은 속세도 좋아하면서 잠깐 놀러온 건지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 작품은 속세에 대한 거부감이 드러났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가을 강을 즐기니 속세가 멀수록 더욱 좋아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겨울입니다. 옅은 갯, 곡이 들면 옅은 갯 옅은이라는 것은 여기서 옅은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옅은 갯 갯은 이거 그냥 물 정도로 개울물 정도로 여러분들은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 하면 강인한 내의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드나드는 곳을 개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은 개울의 작은 물의 방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옅은, 옅은 물의 이 정도로 해석하면 골치 아프니까 옅은 물, 고기 들면 들면은 이거 그냥 들이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편할 것 같고요. 자, 옅은 물의 고기들이 먼 물로 다 갔나니 어, 어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자,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수심이 이렇게 있다고 보실 때 여기가 옅은 물이죠? 여기가 깊은 물입니다. 자, 지금 계절 뭐예요? 이제 겨울인 거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추우니까 여기 있으면 추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깊은 물 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적은 듯 잠깐 날 좋은 제 날씨가 좋을 때 바탕에 나가보자 바탕 여기서는 바다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다로 나가 봅시다. 미끼 곧다우면 꽃다우면 이런 뜻이죠? 꽃다우면 그러니까 미끼가 아름다우면 이런 뜻인데요. 사실 뭐 물고기들이 미끼를 이뻐서 물론 인간들은 음식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아름답게 치장이 돼 있고 예쁘게 담아놓으면 좋아합니다만 물고기들이 예쁜 미끼를 먹는다기보다는 지들이 좋아하는 거 먹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끌리는 거 먹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해준다 한들 별 소용이 없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꽃다우면 아름답다를 좋은 미끼 정도로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미끼가 좋으면 굵은 굵직굵직한 물고기가 문다하더라. 자 정리됐죠? 얕은 물에 고기가 고기들이 먼 물로 깊은 물로 다 갔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저 바다로 좋은 때에는 바다로 나가보자. 미끼가 좋으면 굵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다. 자 추운 겨울날이지만 날씨가 좋을 때는 가서 물고기 좀 잡아볼래? 이런 얘기가 돼 있죠. 자 겨울날 좋은 미끼로 굵은 물고기를 잡아보자. 자 물놀이 역시 낚시질 하면서 즐기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작품 동사의 네 번째 작품인데요. 이거는 동사의 네 번째 작품 제일 많이 나오는 작품이기도 하죠. 자 간밤에 눈 갠 후에 간밤에 눈이 개고 난 후에 눈이란 계절감 그대로 느껴집니다. 눈이 개고 난 후에 경물이 달랐고 야 경물 경물 뭐예요? 사물들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달라졌구나. 앞이 난 만경유리 앞에는 만경유리 만경 앞에 나왔었죠. 넓은 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어붙은 강물 혹은 바다 바닷물 그러니까 마치 유리와 같이 펼쳐져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천첩 옥산 천첩 천첩 이거 뭐인지 알죠? 첩첩이 쌓여있는 천겹으로 쌓여있는 옥으로 된 산 당연히 뭐예요? 눈산이 되겠네요. 눈이 뒤덮인 산 그러니까 겨울의 물과 겨울의 산의 모습을 나타낸 표현이고요. 선계인가 불계인가 신선의 세계인가 불도의 세계인가 인간이 아니로구나. 자 당연히 뭐예요? 선계와 불계는 인간 세상을 초월한 세계라고 초월적인 세계입니다. 초월 세계.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고 그렇죠? 물이 맑고 그리고 산이 희게 뒤덮여서 옥과 같이 보이는 이 순간이 마치 뭐예요? 인간 세상이 아니라 초월적인 세계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계인가 불계인가 어쨌거나 인간 세상이 아닌 것은 틀림이 없구나.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선의 경치 선경이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간밤의 눈이 갠 후에 모든 사물들이 다 달라졌어요. 하얗게 뒤덮였죠. 얼어붙었죠. 앞에는 넓게 펼쳐진 유리와 같은 물이 있고요. 뒤쪽에는요. 천첩으로 쌓이는 옥으로 된 산이 있어요. 신선계인지 불도의 세계인지 어쨌거나 인간 세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경치 선경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으로 많이 다루어집니다.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게 여러분들 해석을 하셔야 되겠어요.